아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벌써 10월 말인데 반풍도 이제 물들기 시작했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브이로그를 한번 탁 찍어보려고 저는 이제 수영하고 나왔는데 오늘 친구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약속 시간이 여유가 너무 있어가지고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오늘 만나는 친구는 출산 예정일이 지난 것 같아요 만나자고 어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아 배고파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나이 드니까 낮이 좋아 어릴 땐 밤이 좋았는데 친구가 신우세계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슬슬 가볼까 합니다 chodzi계 안전 나이 드시면서 봉투에 잠실수 일찍 탈락 신난지 이제 아 여기 지금 은행 장난 아닌데 찍힌 수가 없네 밑에 손도 인식가 너무 예쁘다 오 맛있겠다 이거 요즘에 되게 심심해 보이던데? 맛있다 근데 다이빙을 하는 거야? 다이빙은 그냥 하는 거고 아침에 다니는 건 수영 다니는 거고 다이빙을 어떨까? 다이빙을 어떨까? 다이빙은 그냥 하는 거고 아침에 다니는 건 수영 다니는 거고 근데 내가 수영을 잘 못 하거든 잘하고 싶으니까 다이빙을 연못도 있네 예쁘다 좋아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맞아 나 많이 다녀 위에 망크가 있어서 조금 불편한데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 짜서 좋아 나 너무 좋아 진짜 좋아 내가 요즘에 백패킹하는데 이런 거 필요했거든 고마워 저도 선물이 있어요 갑자기 샀어 구경하다가 이거 사주고 싶다 싶어가지고 애기 거야? 어 봐봐 나 애기 선물 처음 사봐 난 뭐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사봤어 며칠 전에 자보면 다들 준비해 와? 인형물이 너무 힘들어 인형이야 인형이야 근데 뭐가 있어? 신세라인데 뭐 사줘야 되냐고 내복 같은 거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난 예뻐가지고 인형 사주고 싶더라고 처음에 토끼 인형이 있어서 봤는데 이거 이렇게 꼬리를 땡기면 소리나 잠들때 뭐 이걸로 유모차에서 달 수 있고 뭐 그렇게 맘에 드시나요? 응 근데 이렇게 비싸 비싸? 아 가격이 있어? 애기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너무 예쁘다 친구 덕분에 백화점 VIP 라운지를 담아보네 언니 더 가깝지 않아?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쫄깃쫄깃 응 되게 부드럽다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어렸는데 오고 싶다 친구랑 잘 재밌게 얘기하고 놀고 천안을 갑자기 가려고 하는데 친한 동생이 아파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좀 보고 오려고 천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혼자 일어나서 삼겹살 싸먹는 여자 혼자 일어나서 삼겹살 싸먹는 여자 생리가 어제 터져가지고 어제부터 수영을 못 가고 있어요 수영을 안 가니까 게으르게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우 얼굴이 퉁퉁 부었네 어제 막 입이 터져가지고 하루 종일 막 이것저것 먹었더니 왜 이렇게 부었어? 어쨌건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원래 수영을 화수먹금 가고 필라는 월요일만 하거든요 근데 딱 화요일 수요일 넘어간 새벽에 딱 생리가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수영을 못 가고 있는데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자들은 생리 한 일주일씩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일주일에 수영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가지고 운동 너무 하고 싶고 필라테스 너무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필라테스 가려고요 오늘은 저는 진짜 필라테스가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 수영은 딱 한 달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렵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야 조금씩 재미를 붙여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못 가니까 아쉬워 이제 접영 조금씩 배우고 있었거든요 한 달 만에 근데 이렇게 자유형, 배영, 평영형 접영까지 다 배울 줄 몰랐어요 근데 빨리빨리 나가서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필라테스 가는데 가기 전에 나노 이벤트 당첨자분 택배 좀 보내드리고 가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어제 하루 안 감았다고 이렇게 떡이 질 수 있는 거야? 더러워 네 운동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어우 더러워 11시 좀 넘었을 텐데 오늘 2시까지 끝내야 하는 일도 있고 점심을 챙겨 먹을 시간이 없고 저녁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점심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거 타먹으려고요 이게 원래 밥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뭘 먹으니까 괜찮던데요? 컵에 따르기도 귀찮고 그냥 저렇게 계량컵에 타먹거든요? 이거를 세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먹고 일하고 그리고 이따 나갈 준비할 때 다시 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일 잘 마쳤고 이제 슬슬 나아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머리를 까먹건데 오늘은 요거 사용해볼 거예요 닥터홀가 비건 호호바 티트리 천연 샴푸예요 이 제품이 화해에서 무려 3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샴푸라고 해요 이게 통도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이게 100% 재활용한 투명 페트 용기래요 이런 라벨도 잘 떨어지게 해가지고 재활용 잘 되게끔 이렇게 통을 만들었더라고요 비건 샴푸이고요 이거 특히 지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요렇게 오오오 요런 채요 오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 향이 나요 티트리 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씻고 나눌게요 네 여러분 이거 샴푸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이게 미산성이라고 있거든요 pH 농도가 근데 엄청 기운해요 엄청 뽀득뽀득 잘 닦아요 진짜 화해 1위 한 이유가 있는 3년 동안 진짜 괜찮은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요겁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리대에요 생리대 이너시아 더 프리즘 유기농 생리대에요 생리대 박스 이렇게 예쁜 거 보셨나요? 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형이고 이게 대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뜯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귀엽게 내부에 사이즈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M이랑 L 귀엽죠? 그래서 딱 구분하기도 편할 거 같고 그래서 이 생리대는 뭐가 특별한 생리대냐면 카이스트 여성 과학자들이 개발한 식물 유래 성분 셀라텍스가 적용된 제품인데요 뜯어보면은 이 커버만 유기농이 아니고 여기 날개랑 안에 흡수체까지 모두 유기농 순면을 사용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보면 되게 얇거든요 얇은데도 흡수가 잘 돼요 그리고 이게 유기농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극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다음 제품은 랩코스 슈퍼 아답토젠 페이스트 바디 에멀전 이게 비건 바디 에멀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향이 되게 좋다고 해서 제가 미리 뜯어서 써보고 있었거든요 오 너무 부드러워 진짜 느껴지시죠? 이 부드러움 포근한 천연 허브 향이라고 하는데 그냥 딱 맡으면 완전 그냥 숲! 숲 냄새거든요 텍스처가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발라보면 진짜 끈적임이 1도 없어요 완전 이렇게 부드럽게 흡수되는 마일드한 텍스처예요 이게 너무 끈적임이 없고 부담이 없어서 그 옆에다가 놓고 수시로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도 몸 피부가 정말 건조한데 가을이니까 더 건조하잖아요 근데 또 끈적이는 걸 싫어하니까 이게 딱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아요 다음으로는 핸드크림입니다 그린핑거 포레스트 핸드크림이에요 이렇게 나뭇잎 같은 게 그려져 있고 딱한 이 포레스트라고 쓰여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 향이 마일드 너츠 향 이렇게 하얀 크림 제형 향이 뭔가 귀여워 뭔가 고소한 너츠의 향이 나거든요 그러면서도 되게 향긋한 꽃향이 나요 되게 매력있네 다음은 프레시 버베나 버베나가 뭐지? 이거 너무 상큼한데? 달달한 뭔가 과일향이에요 근데 이게 보습감이 굉장히 좋네요 마지막 릴렉싱 아로마 진짜 아로마 같은 향이에요 설명이 왜 이래? 산뜻한 풀냄새 같은 향이네요 이제 화장할 건데 여름보다 어떻게 더 탄 거 같아 오늘 써볼 제품들이 있어요 짜잔 투쿨포스쿨 FW 신제품들이에요 얘네들로 가을가을하게 메이크업 해보려고요 원래 얘네들은 안 찍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써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화장하면서 써보려고요 이거 섀도우 팔레트 먼저 열어볼게요 베이지 프레소 섀도우 팔레트 뭔가 이번에 컨셉이 이런 커피인가 봐요 커피 이름이 베이지니까 베이지, 브라운 이런 톤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요? 또 커피가 컨셉이니까 역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눈썹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로 될까? 근데 되게 귀엽다 섀도우가 보면 체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연해 보이는데 발색이 되게 잘 된다 투쿨포스쿨은 참 잘 만들어 나는 겨울 쿨톤인데 어떻게 야장해야 되지 이걸로? 화알못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쿨톤 팔레트가 아닌 건가? 모르겠다 일단 해볼게요 올 여름에 진짜 너무 탄 거 같아요 야외활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살면서 이렇게까지 야외활동 많이 해본 연도는 진짜 처음일 거야 오 진경 언니 나 지금 출발했어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얼마나 걸려? 딱 30분 걸린대요 아 진짜? 네! 오 빨리 오네 알겠어요 네 네 조심해 네 네 빨리 빨리 해야겠다 하자 베이지 베이지 가을가을한 여자가 될 거야 오 근데 이거 발색 진짜 잘 된다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진한 브라운 펄로 이거를 좀 올려보고 싶다 이거 완전 이거 굵은 펄인데 너무 화려한데? 어떡해? 이쪽 발랐으면 왼쪽도 발라야 되잖아 오 펄 데이가 겁나게 크네요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지금 이 메이크업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아이라이너 그릴 때는 이거 써요 투쿨포스쿨 워트클래스 바이로드 헤어 쉐딩 다크애쉬 여기가 이렇게 색이 진하고 아무래도 헤어라인이 하는 거다 보니까 발색이 진짜 잘 돼가지고 와 발색 봐 동생이 나가면 깜짝 놀라겠는데 언니 화장을 왜 이렇게 진하게 하는 거 맞냐면서 눈 앞머리에 이거 올려볼까요? 애교살이 강조되는데 오 맘에 든다 되게 화려해 오 예쁘다 이거 그리고 다음 제품은 베이지 프레서 블러셔 이렇게 투명이라 다 벗어서 되게 작다 얘는 쿨톤 블러셔인 것 같은데 내가 써도 되는 거잖아 블러처럼 싹 되는 게 되게 좋아요 약간 내가 핑크를 더 하고 싶으면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터치하고 베이지 베이지하게 하고 싶다면 여기를 터치하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좋은데? 그 다음에 쉐딩 바이로댕 쉐딩 모던 쿨톤용 쉐딩 목이랑 얼굴 경계를 빨리 풀어주자 코 쉐딩도 해주고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진짜 소개할 제품은 이겁니다 투쿨포스쿨 베이지 프레소 틴트 1호부터 열어봅시다 베이지 로스팅 통 좀 봐 귀엽게 생겼어 여기다가 오! 색깔 뭐야 너무 이쁜데 이런 색깔 2호는 휘그 블렌드 3호는 레드 더블샷 그러면 더 빨강빨강 하려나? 오 그러네요 얘네 둘이는 조금 비슷해요 저는 일단 1호를 먼저 올려볼게요 오! 잠깐만 커피향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워터리 블러 틴트고요 되게 신기하네 처음 올렸을 때는 굉장히 촉촉한데 금방 밀착이 되네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3호를 좀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워터 겔 텍스처고요 이거 뭐야 진짜 촉촉해 근데 금방 딱 밀착돼요 이런 식으로 블러리하게 입술에 밀착이 됩니다 동생이 거의 다 와가지고 옷을 입고 올게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레더 재킷인데 이 밑에 프릴이 있어요 두유의 요청 요즘에 이런 실버 가방이 너무 이뻐보여요 바지는 이런 거 집게핀을 하나 가져오는 거고 싶은데 나가가지고 해야 되겠다 일단 빨리 나갈게요 안녕 여보게요 뭔데? 포드 부츠 빨리 신어봐요 언니 대박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 한 병 먹어야지 언니 너무 예뻐 나? 응 반짝여 사람이 너무 반짝여서 많이 이거 찍고 와서 그래 그냥 반짝여 빛나? 그냥 빛나 왜 이렇게 반짝이는 거야? 진짜 여기 이렇게 반짝이 발랐으니까 그냥 빛나 언니는 그냥 빛나 너도야 너가 더 빛나 넌 하얘서 더 빛나 맘나면 튼튼하게 마요네 아 귀여워 맨날 만나면 가돈감 낮아지지 않겠다 나는 근데 이미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 언니 얼굴이? 아유 언니 얼굴이 진경이가 진짜 더 자존감 주킴이 너도 돼 이거 완전 좋아해 그냥 먹자 응 떡볶이가 언니 떡볶이로 진경 배 다 채우는 거 같아가지고 안 되지 그럴 수 없지 먹고 고기 모자라면 더 시키자 안 모자랄 거 같아 언니 그럼 넌 언니랑 빨리 지키자 나도 좋은 거 알지 나 완전 진짜라도 나 진짜라도 아 나는 너무 고맙지 진경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응 잘 끌 거야 나 잘 못 타 아니 그러면 빨리 따라왔어 난 뭐든 잘하긴 해 알지 언니 자존감 우주에 있는 거야 아니 근데 텍트야 언니는 자존감이 떠난 것 같아 그냥 하늘 쪽으로 떠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나 그리고 원래는 진짜 완전 낮았어 거짓말 어떻게 나가 있을 거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경 이미 저도 여덟 맛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도 나도 나도 자존감이 좀 높기는 한데 어 진경이 진짜 높지 언니도 상당히 이런 것 같아요 진짜? 나 아니야? 아니야 나 그렇게 먹지 않아 아니요 어릴 때는 정말 나갔어 진짜 최바다 말했잖아 어릴 때 되게 오랬다고 크면서 점점 바뀌었지 내가 바꿨지 나를 응? 어 왜냐면 너무 그거 생각하는 게 힘드니까 나도 나를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많이 바뀌었지 엄청 나 원래 되게 우울한 게 심한 해였어 언니가 상상도야 진짜? 언니가 그랬다 내 눈에 보였던 언니가 그런 모습이었어 에? 요즘 맨날 그렇게 막 요즘 진짜 구질구질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언니가 이겨내요 응 뭐라고? 뭐야? 언니 뭐라고? 진심으로 너가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런 데서 있는 거지 너가 없어봐 엄마 엄마 왜 이제 만났어 우리? 이제라도 만난 게 어디야 긍정적이 긍정적이야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 진짜 배가 찢어질 뻔했네 아 근데 배 어떡해 언니 거기 뭐 있어? 뭐 생겼죠? 벨람쌤에요 아 배고파 너 좀 걸을까? 비교 타려고 먹었는데 잠깐 다이어트 하자고 잘못해서 먹었는데 아 배가 찢어졌어 배가 이렇게 나왔어 아 거가 아 아 이모야 우와 너 처음 봐 여기 한 번도 안 가 봤어 햇집은 내가 다 접수해야 하는데 문이 진짜 애파 진김 너무 예쁘다 우리 애기 너무 예뻐 으음 언니는 빛나 오늘 너무 반짝여 예뻐 너무 예뻐 아 너무 웃겨 아 웃겨 아 아 아 아 아니 그 어디 갈 거에요 어머 어디 갈 거에요 그렇게 갑시다 근데 그거 나 부츠 좀 들고 오자 어떻게 생각해? 좋게 생각해 그럼 저거 따로 해봐 이거 아니야? 자리가 어떻게 된거야? 자리가 어떻게 된거야? 누구만 피우신 줄 알겠다 나만 마셨는데 너 노래? 언니 정성이야 지금 호흡하지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면은 우리 차 끌고 다른 카페를 갈까? 그래 이제 시작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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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인가? 여기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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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이름이 뭔데? 여기 여기 뭐야 스톱히어리스 뭐야 뭐야 카페 왜이렇게 예뻐 언니 아주 신나네 언니 혹시 지금 저보고 계세요? 하하하하 너무 예뻐서 반짝거리는 너무 예뻐서 진영이 너무 웃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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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여섯 친구 만났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거거든 진짜 맛있다 징경아 안 먹는다봐 하하하하 언니 왜 이렇게 먹는거야 장난해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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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알아 모르네 뭔데 아 언니 빨리 받은 일이야 와 예쁘다 완전 예뻐 왜? 왜 나 베이직 좋아해 원래 왜왜왜왜왜 다시 열거에요 알았어 언니 같이 가져왔어요 아 진짜? 동농이 되네 귀엽다니? 신어볼까요? MC에요 자 이제 고아 부추웨이로 소독하면 빨리 좀 마시죠 몰라요 부추웨이를 달려드릴게요 아주 좋은 부추웨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네 지니언스 안 들어가면 일어나서 뒷꿈치를 밑으로 밟고 불어났어요? 딱 풀었는데? 이렇게 시키려고 하다가 뭐야? 아 세C이 60만원 예쁘다 그거 주면 안돼? 아 정신을 못 찰지 근데 두 번 간대 겨울에 두 번째에 갔을 때 휘팍을 간다? 발이 너무 싫어 못 하겠네 발이 핫팩이 딱 좋다? 탈방 하더라고 왜 휘팍이 휘팍인지 알아요? 휘팍 그게 뭐야? 꽤 사람들한테 불러요 휘팍 갑자기 언니는 달고 주고 싶었어 나이 전날 달게 진짜 천에 별게 진경아 가 근데 왜 이렇게 애기 같아? 너무 애기 같아 너무 귀여워 예스 밖에 몰라 오케이 야 진경아 오늘 너무 재밌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오케이 오케이 바이 여러분 저는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요 12시인데 제가 내일 가족 등산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장산을 가기로 했어요 내장산이 단풍이 그렇게 유명하다 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단풍 시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집에서 4시에 출발하기로 했거든요 하 원래 한 10시쯤 잤어야 되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12시 12시 3시 반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너무 배 터지게 과식해가지고 내가 가서 다 빼고 와야지 근데 3시 반 반 밖에 못 자가지고 조금 걱정되네 아 너무 배부여 진짜 명치까지 음식이 쳤는데 이제 잠을 청해야겠습니다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아 소화가 아직도 안 됐어 김밥을 먹으려고 별이 떠있다 오 단풍이 예쁜 것 같아 추워 추워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따뜻해 입에 넣어봐 따뜻해 입에 당연히 따뜻하겠지 오 단풍이 벌써 보인다 3,4명이요 아 멋있는데요 단풍 다 들었네 완료 아닙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이쪽 오니까 사람이 없네 춥다 추워 겨울 등산복을 사야 되겠어요 되게 좋네 단풍 진짜 예뻐 진짜 예뻐 거울 이거 어디감? 메스틱? 진짜 어이없네 제매가 왜 있어 여기? 몇 발이라고 저게? 저렇게 작아요? 작은 애들인가 봐 새끼인가? 우와 우와 진짜 귀여워 와 와 죽이네 와 너무 멋있디 여기 물에 비치는 단풍이 너무 멋지네 와 와 진짜 등산 시작 여기는 단풍 하나도 없네 잔치국수 맛있겠다 오 진짜 아빠 패딩 입고 왔네 아빠가 딱 잘 갖고 왔구나 근데 그거 보여주면 아빠 춥잖아 계속 생각하고 오 얘 스틱도 없고 아휴 어우 날씨 좋네 하 이제 덥다 아 힘들어 계속 오르막이네 여기는 이렇게 촘촘다리 다 챙겨가지고 먹는 게 귀여워 어떻게 문어를 다 삶아올 생각을 했대 그럼 한식 먹고 가자 오이 하나만 더 오 오이가 맛있어요? 아주 좋아해요 쪼고추장이 없어요 산에 오니까 백패킹을 하고 싶다 여기서 자 여기서 하면 안 된대 안 된대? 아까 입구에 수입도 많 텐트 치지 말라 결국 여기는 까치봉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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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봉 길이 이게 맞아? 이게 길 맞아? 아 저기는 이 상황에서 가고 있었네 이제 내장차부터 까치봉까지 올라오는 구간이 공사가 보니까 30몇 도 되나봐요 거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또 까치봉에서 신선봉 가는 길은 지도로 보면은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가왔나보다 사람들이 많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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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까지 저희가 엄청 쉬엄쉬엄 오긴 했거든요 아빠도 모르는게 만족하고 그래가지고 주차장에서부터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아까 그렇게 먹었는데도 아니 먹었지 한상이야 다시 리셋됐어 김밥은 왜 이렇게 맛있을까? 맛있지 나도 김밥 되게 좋아해 나도 후에 있는 김밥 웬만하면 다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뷔페가셔도 맨날 김밥 먹었는데 진짜?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뷔페 김밥은 맛이 없어 난 내가 싼 게 맛있어 삼겹살 김밥 삼겹살 김밥 너 내가 사준 거 있냐? 몰라 나 진짜 잘 싸는데 삼겹살 김밥 왜 들어가지? 밥 먹었으니까 뭐 역시 요소록 아시죠? 이런 김성조치 오이하는 거 맛이 없는 것 같네 뭐야 왜 이렇게 생겨 맛있어 맛있어 아 예쁘다 그치?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사람 진짜 많아요 아 예쁘다 진짜 예쁘긴 예쁘네 산에 갔다가 집에 들렀다가 또 나왔는데 오늘 산에서 거의 9시간 가까이 있었어요 산에 이렇게 오래 있었던 게 처음인데 거의 뭐 2만 7천보? 이렇게 걸은 거 같더라고요 쉽지 않은 산행이었다 아 이거 김성스틱 이거 밑에가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차에도 없고 집에도 없더라고요 K2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제 차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새차를 못하는지 진짜로 됐거든요 그래서 새차도 하려고 하는데 아 차 진짜 드러워 K2 가서 접수하고 이제 새차하러 왔습니다 아 너무 피곤해 와 진짜 들어와자 와 들어가 들어가 오늘 산도 괜찮아 아 진짜 맛있다 여기 진짜 맛집이야 진짜요? 와 진짜 착하다 착하다고? 놀랍지도 않아 이제 맨날 착해가지고 네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야 와 장난 아니다 색깔 와 비주얼이 뭐야? 와 진짜 밥을 좋아하니까 맛있겠다 와 언니는 끄지 않은 것 같아 소소해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여기는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왕냄 뭐 닭발 소스가 미쳐 난 닭밥밥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많아 아니 저도 오늘 닭발 귀신 부르잖아 나 옆 하자고 아빠 손 부르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새해 산주가 밝았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날 오늘은 운동을 두 탕 뛰는 걸 도전해보려고요 지금 필라테스 갔다가 먼저 수영을 가려고 어려웠든 자유 수영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입이 터져가지고 너무 잘 먹어요 과자를 막 잔뜩 먹고 그랬더니 일어나면은 배가 비어와있어야 되는데 엄청 더부룩한 느낌 그래서 막 요즘에 뱃살이 더 찌는 느낌 그리고 어제 하루는 집에 있었더니 뭔가 막 운동을 하고 싶더라고요 혼자 걷고 막 이런 건 잘 못하겠고 하여튼 오늘 두 탕 뛰어보려고 일단 필라를 먼저 갑니다 오늘 생각보다 사람들이 배가 돼 있네 운동 두 탕 뛴 후기 너무 힘들다 앞으로 하나씩만 하는 걸로 필라에서 체어를 하고 왔더니 허벅지가 다 털렸는지 와 수영한데 허벅지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힘드네 집에 가야지 더~! 저기潮이 물지 quilt 더 누가갔지 나오게 재미있습니다 어차 cuz 최전